나오지 마세요 언니 네 네 비언을 하고 시청중인 전세계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NCT 도재정 러닝쇼 아 DJ를 진행을 맡게 된 NCT의 잔입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일단 NCT 도재정의 도를 맡고있는 우리 보람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 당신을 꾸이시세요 태연 언니 아 여기다 너무 이뻐 아 존나 이뻐 진짜 이뻐 bist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